오늘은 호주 퀸슬랜드주 타운스빌 쇼핑센터에 있는 약국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호주의 약국의 시스템에 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주의 약국 시스템은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피트라는 기능은 한국에서 처방전 리필제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이 기능을 통해 환자들은 한 번 받은 처방전으로 여러 차례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환자가 정기적으로 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같은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호주의 처방전에는 최대 3가지의 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시스템과 차이가 있으며 한 장의 처방전에는 최대 3개의 약이 포함되고 각 약의 수량과 리피트 수는 다르게 처방됩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환자들이 처방전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약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방전을 보관하고 관리해 줍니다. lah, 그럼 혹사의 정 Taken 변화가 있는길 바라라고 하고 파트하시기 jakieś 헥 Singapore라고 말합니다. legally right for that one. I don't know anyone . I've got one that's 10 mg and one that's 4 mg. Do you know which one? That one would be out of date now. That's the most recent one so that one, too easy. I'll get rid of that one and put it in the shredding for you. Not only left one there. 3. 2 more after today. 또한 호주에서는 조제라는 단어가 디스펜싱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에서의 약 조제와는 다른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환자 정보와 의사의 처방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약통에 라벨을 부착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조제는 약을 아침, 점심, 저녁 복용량에 맞춰 포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는 호주에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약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제공하며 이는 약을 직접 환자의 집이나 지정된 장소로 배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외상정보라는 시스템을 제공하여 환자들이 약을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의 가격은 약국마다 다름으로 환자들은 가격을 비교하고 가장 저렴한 약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처방약의 브랜드를 환자와 약국이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예산에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하며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약국에서 직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의 약국 시스템은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환자들에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건강관리에 다양한 옵션을 탐색하고 최신의 건강관리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합니다. 이상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